두둥 아픕니다 숲에서 봐요 피해 리재리재 아프다고요 민나 비상 비상 님들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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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 무슨 일인데요 리재리재 오늘 아프대요 헉 이건 분명 리재님이 흡혀를 하지 못해서야 분명해 동의한다세 맞다세 그럼 이제 어쩌죠 어쩌긴 방법은 하나다세 역시 그렇지 오케이다세 아하 피엔나들은 뭐이라세 급하게 수혈 시작이다세 이거지 이게 맞지 아하 손을 데려 올라오세요 저 피엔나는 엄청 근육이네요 잘가 리재가 환장해 아하 내가 언제 리재가 언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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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장했어 헉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